저와 제가 목숨 걸고 어느 정경이 없지 않게 제가 경점들을 제 삶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니까 다 제가 목숨 걸고 따르는 상객인들인데 말할 수 있는 건 뭔가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잘 안 하고 있으세요 그럼 앞으로도 신나처럼 하지 마세요 안 받으세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깨워서 지금 나는 내 욕심 부리고 싶지만 깨워서 욕심을 살짝 틀어버리고 깨워서 욕심을 살짝 틀어서 남도 도움되게 살짝 살짝 틀어버리고 다니시는 그분이 보살이에요 남들이 볼 땐 저게 뭐 보살 거야 해도 본인은 알죠 본인이 자신의 영적 전쟁의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거 아시죠 이번에 집중 수련을 하면서 3,4선전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체험이 참 귀했고요 다 내려놓고 존재에 만족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해볼게요 양심이 감사합니다 아리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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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